대낮에 금은빵을 턴 사촌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금은빵에서 금품을 훔친 37살 임모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사촌형제 36살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쯤 청주시 봉명동의 한 금은빵에 침입해 12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났지만 cctv에 지켜 10여일 만에 검거됐습니다.